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0일자 수익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436,890원 수익이구요 누적수익 7967,940원 입니다 수익률은 265.6% 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저 하방으로 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쫓아가기 뭐 하거든요 그래서 복귀를 좀 해보자면 자 이런 부위에서 하방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제가 방송 오픈한게 8시니까 여기 부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했고 한참 기다리다가 여기 부위에서 매도 들어갔고 올라올 때 저항권에서 또 매도 그래서 좀 챙기고 다시 반등할 때 또 매도 계속 매도만 받거든요 자 여기 부위에 잘 깨지지 않으려고 지금 상당히 지금 반등 놓으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훅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프리카에서 시청 하신 분들이 오랜시간동안 또 채팅도 남겨주시고 같이 또 유익한 대화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힘겨운 하루였는데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